안녕하세요. 이게 낭만일까요? 아 저 지금부터 열나 이거 쓸어야 돼요. 땀날 거 같아. 아 힘들죠? 다. 아 숲차. 뭐 어떻게 먹어. 다. 아 진짜. 남들은 단풍 공경 다니는데 우리는 잊지 못할 단풍을 보고 잘 보내요. 잊을 수 없는 단풍 구경. 가을만 되면 이러잖아요. 이게 언제 끝나냐고. 아하하하. 아 어선해. 너무 좋아. 아침은 밥은 달달해주는 거 같아. 아침은 밥은 또다. 너무 좋았고요. 아침은 밥은 또다니까. 아침은 밥을 거짓고, 길쌓는 음식이 너무 좋아.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